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Young Street의 모든 걸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Young Street과 함께 Yeah, I, I, I 꿈을 노려면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 Street 아이돌들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수호 씨와 함께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Young Street 2부 시작했습니다 수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엑소 수호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선배님 아닙니다 부딪쳐버렸습니다 인사를 진짜 하다가 저희가 2년, 처음 뵙는 거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데뷔를 15년도 했었는데 그때 CD 인사드린 거 말고는 처음 뵀습니다 아, 맞네요 심보영님, 오늘 드레스코드 블랙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어쩌다 보니 맞추게 됐어요 아까 말씀해주세요 너무 저 이런 배려가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가요 사실 오늘 수호 선배님이 오신다 그래서 아, 내가 튀면 안 된다 내가 무채색을 입어야겠다 와, 그래서 저도 검은색을 저도 오늘 DJ, 스페셜 DJ 하시니까 튀면 안 된다 그래서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아, 이런 감동이 훈훈하네요 훈훈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이 두 분 다 용하니 빛나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저는 진짜 빛납니다 와, 지금 눈을 똑바로 못 뜨겠어요 아니, 진짜로요 너무 떨리고 와,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송지연님 케이팝 역사의 한가운데에 와있는 기분이에요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기분 느끼고 있습니다 와, 너무 흥분됩니다 아, 자, 이쯤에서 이제 소씨의 신곡 홍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솔로 앨범 그레이수트 앨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된 앨범이죠 2년 만에 두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레이수트로 돌아왔고 그리고 밴드 사운드 기반의 앨범이고 이번에 시간을 테마로 전체적으로 컨셉을 잡아서 유기적인 곡이며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6곡? 아, 타이틀곡 그레이수트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아, 멈춰버린 것만 같던 회색빛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난 상대방을 통해 다채로워지는 감정을 색과 빛에 빗대어 표현한 프로그레시브 락 장르의 곡입니다 아, 뭐죠? 와, 시인인데요? 와, 지금 저 듣는데 준비되신 거 아니죠, 지금? 아, 이거는 사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저 리더잖아요, 엑소에서 아, 그쵸, 그쵸 곡 담당도 항상 해서 아, 그냥 버튼 누르듯이 딱 한번 치면 나와야 되고 아, 기계처럼? 네, 기계처럼 나와야 됩니다 와, 그래도 이게 저는 뭐 진짜 뭐 보고 읽으시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와, 그리고 이 곡 자체 속에도 되게 시인처럼 아름답네요 와, 시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앨범에 총 6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나오자마자 바로 들었어요 아, 바로 들었고 노래들이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 사운드 기반이어서 전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록곡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모닝스타라는 곡이 1번 트랙에 있고요 2번이 그레이스 투저 타이틀곡 그리고 허들, 디켄팅, 이리온 그리고 75분의 1초 이렇게 6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제가 이거 다 들어봤는데 저는 이리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참 고막이시구나 아, 아, 네 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가사 중에 그 쌉이 나오기 전에 실컷 울고 웃자 그 두려움 하나 없으니 그, 그거, 예, 예 그 부분이 진짜 가사적으로 너무 예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제 최애입니다, 이리온이 네, 진짜 실컷 실컷 울어야지 또 웃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간을 테마로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테마를 하신 거죠? 어, 제가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소집회를 했는데 네 시간이란, 그 시간 그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담아봤는데 아 1, 2번 트랙은 저의 시간 아 약 2년 동안의 저의 시간을 담은 거고 네 3, 4번 트랙은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켄팅과 허들의 표현을 빗대어 표현을 해본 거였고요 아 그리고 이제 사랑의 표현법이죠 3, 4번 트랙은 그리고 5번, 6번은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 내가 없던 당신들의 시간 아 이를 테마로 제가 어 작사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빠져버렸네요 아, 맞네요 아, 이리온 아, 너무 공감을 해버렸네요 제가 아, 진짜 다 좋고 이 곡들이 지금 전곡 작사라고 하는데 맞나요? 아, 제가 전곡 작사에 참여를 해서 작사가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다듬고 좀 예쁜 글로 또 바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역시 제가 여러 가지 컨셉이랑 제목 다 정해서 썼지만 그래도 역시 전문 작사가분들이 있었기에 더 아름다운 또 작사, 아, 가사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겸손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아, 전혀 아니십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자리님 오빠, 팬들이 허들 듣고 진짜 허들처럼 다 쓰러진 거 알아요? 너무 좋아서 아,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실 수 있게 이 무대를 제가 또 마련해 보겠습니다 와우, 팬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죠, 벌써 콘서트에 오신 것 같고 아, 그렇죠 심쿵하죠 네, 그렇습니다 홍진영님 나오자마자 전곡 들었는데 콘서트에 온 기분이었어요 아, 근데 저도 이걸 느꼈어요 차에서 계속 듣는데 와, 이게 곡 흐름 자체가 뭔가 다 연결되는 느낌이고 네, 네 되게 각자 곡이 다 다른데 매력이 다 다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듣기 되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제가 그런 것도 생각해서 1번 트랙부터 들어보시면 앨범이 6곡이 한 곡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고 각자 다른 매력이 있지만 네, 네 어, 그래서 일부러 작곡을 할 때 그 인트로와 아우트로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좀 이음새 있게 좀 작업을 해봤습니다 아, 이번 앨범을 확실하게 신경을 많이 쓰인 게 티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 문자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네, 원일현님 스터디 카페에서 친구랑 같이 공부하다가 75분의 1초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흐르죠 네 당연히 흐르죠 이게 팬송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콘서트 끝나고 마지막 피날레 막 흰색 종이 이런 거 휘날릴 때 아, 그쵸 그쵸 그때 제가 생각했던 감정들을 좀 담아서 가세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박유진님 네 노래가 영화 같아요, 유유 스토리텔링 최고야 문카가수 문카가수 그 자체, 어 이거 괜찮은데요? 아, 문카가수, 저도 아까 시인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카가수 아, 아주 이 하나하나 그 가사 하나하나가 좀 심금을 울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부무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합니다 아, 지금 저희는요 문과가수 수호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신곡을 또 듣고 와야겠죠? 문과 감성의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레이스드 수호 그레이스드 수호씨의 신곡 듣고 왔습니다 권효정님 뭔가 꿈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의 노래 같아요 음색 감미롭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다른걸 읽어주세요? 네, 성다연님 오왕 노래 좋네요 뭔가 겨울의 끝자락 봄의 시작에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이 노래들이 딱 지금 이 효정분과 다연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봄의 시작 감미로운 느낌 청량하고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를 좀 제가 아, 맞습니다 네, 그게 확실히 팍팍 담겨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막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감사합니다 네, 김나희님 오빠가 고음내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진짜로 목소리가 와 단단하게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예 아, 저는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 그 가성 진성 왔다갔다 계속 하는데 아, 네 저는 들으면서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저도 사실 저는 제 앨범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 레슨을 지금 보컬 레슨도 받고 있거든요 아, 저도 받고 있죠 아, 저는 래퍼여가지고 아, 예 그래서 그걸 최근에 이제 많이 더 배우고 있는데 보면서 오, 이거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강사님 역시 이랬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9594님 9594님 그레이슈트로 오행시 해보겠습니다 와우 한번 불러줄래요? 그 그래, 이거야 레 레전드를 또 갱신하러 오신 2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환상적이고 수 수많은 미사일구를 덧붙여도 모자란 2 트랙 하나하나 수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와우 야, 이거 빵빠리 한번 주세요 와우 야, 팬분들도 문과시네요 하하하 저도 문과인데 아, 그래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오행희씨 찢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아, 그리고 수호씨의 찐팬이 아주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하 왠, 성함이? 웬디님이세요 성함이 안녕하세요 완디입니다 수호선배님 타이틀 그레이슈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첫 번째 트랙 모닝스타는 모닝스타는 면허도 없는 제가 드라이브 가고 싶어졌는데 말 다 한 거죠 뭐 세 번째 트랙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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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소절부터 끝났고요 네 번째 트랙 디켄딩은 한국 노래가 이렇게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느낌이 아주 크으 다섯 번째 트랙 1위 5는 노트 끌면서 음 바뀌는 거 미간의 인상이 막 찌푸려졌어요 너무 좋아서 와 미치겠다 여섯 번째 트랙 75분 75분의 1초는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고 선배님의 그 간드러지는 가성의 매력이 더욱 드러나는 곡인 것 같아요 선배님의 목소리는 청량하면서 따뜻해서 봄 가을 겨울 여름 계절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여름을 뺐어요 저랑 아까 얘기했거든요 아 벚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 계절에 솔로 앨범 다시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호강 할게요 이번 활동도 파이팅 아 이거 왜 여름을 빼신거죠? 아 이게 승환이가 웬니가 되게 그러니까 객관적이신거죠 네 팩트만 얘기했다라는거지 이게 보통 이제 봄 여름 겨울 겨울 너무 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름을 뺀 이유가 저랑 아까 얘기한게 어 오빠 목소리 너무 따뜻해서 아 따뜻해 일단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여름은 도무지 나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오빠 목소리가 따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 목소리를 제 앨범을 가끔 듣고 하는데 제가 여름일 때는 못 듣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워서 아 그래서 네 진짜 너무 따뜻하게 느껴서 그게 너무 그 진짜 폭염? 폭염 느낌? 네 하지만 수호 선배님의 눈빛에 여름이 있습니다 하하 청량? 네 청량하고 따스합니다 아 완디씨는 쉬고 계신데 지금 지금 DJ를 하고 계세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문자로 DJ를 해주셨는데 아 그래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저여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씨 문자가 너무 길었어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곽소연님 맞아요 청량하면서도 따뜻해요 봄을 알리는 수호 오빠 목소리 최고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 광고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반응 문자들을 좀 더 볼게요 네 김수연님 저번 앨범도 그랬지만 이번 앨범도 모든 트랙에 준면 오빠의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항상 엑소엘들을 생각해주는 오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6855님 오늘 퇴근하면서 옆차들도 수호 노래 들으라고 창문 다 열어제키고 노래 빵빵하게 틀었습니다 좋은데요 세상 사람들 수호 노래 듣고 힐링하세요 아 저도 요렇게 해야겠네요 좋은데 좀 이따 퇴근할 때 퇴근할 때 제가 노래 빵빵하게 틀고 빵빵하게 틀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순준님 팬미팅 못 가는 액소엘 울고 싶지만 오늘 준면이 보니까 안정된다 아프지 말고 활동하길 바라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확실히 엑소엘분들이 행복하신가봐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와 2년 만에 심쿵 아 심쿵이네요 2년 만에 와 드디어 네 2012년 4월 8일에 데뷔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레전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평가 때나 이런걸 할 때 선배님들 노래를 했었고 아 진짜요 공연도 으르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롯땡 월드라고 아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어렸죠 저는 어 몇 살셨어요 그때? 저 그때 한 고1 고2때였고 제가 회사를 중2때 들어왔거든요 와 지금 27살입니다 와 그래도 세월이 네 벌써 길렀네요 아 아 그만큼 아 그만큼 지금 이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실감이 나시는지 사실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와 이게 10년? 이게 처음 데뷔했을 때 10년 된 선배님들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 뭔 느낌인지 알아요 네 너무 어려웠고 막 엄청 선배님이시고 당연히 실제로도 그렇고 그쵸 근데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그 음악방송 가면은 인사 한 번 돌아야 될 것 같고 아 아 뭔지 알죠 네 뭔지 알죠 인사를 저희 받으러 오신다는게 아 그쵸 그쵸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구요 하 그렇습니다 아 무슨 마음인지 너무 공감되니까 아시죠? 아 당연히 알죠 공감됩니다 근데 이게 10년이며 팬들도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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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팬들도 중학생에서 만났던 친구가 어느새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 진짜요 그런걸 보면서 와 세월이 진짜 빠르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런 팬분들을 보면 기분이 남다르지 않으신가요? 어 일단 정말 같이 성장한 느낌? 진짜로 아 그리고 막 팬분이 와가지고 아 나 초등학교 너 진짜 좋아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하하하 이게 약간 하하하하 아 뭔가 뭔가 확 와닿는군요 네 초등학생이다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와닿는 거 같아요 아 아기 때 만났던 친구가 그쵸 지금은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20살 넘은거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아했으면 아 그게 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구요 묘하죠 묘하죠 왜냐면 저는 물론 물론 이제 대학도 뭐 다니기도 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 나와있으니까 네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건 아니니까 뭔가 이제 아무튼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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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초반인 것 같은 느낌 스스로가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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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께요 들어볼래 예 예 예 예 예 예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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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예 世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연님. 복도에서 같이 히스토리 추던 친구들 다 취업했다고요. 와 이거 와 대박이죠. 털기춤. 알고 있죠. 0682님. 초3때부터 주명오빠를 좋아했는데 올해 성인인 20살이 되었어요. 제 10대를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5410님. 수호씨랑 결혼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어 잘 있을까요? 방법이? 아니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런 주접 멘트를 잘 못 견디시는군요. 약간 유명해요. 주접 잘 차단하는 느낌으로. 그러시군요. 그런 멤버로 좀 유명합니다. 지금 많이 민망하신가 봐요. 무릎을 막 닦고 계세요.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 주접을 못 버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8차단 괜찮습니다. 아! 엑소 데뷔 10주년 맞이. 그래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이벤트나 활동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일에 9일에 2022 데뷔 애니버서리 팬 이벤트 엑소를 개최합니다. 2022 데뷔 애니버서리 팬 이벤트 엑소를 개최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대면으로 만나요. 아! 대면으로? 와! 엄청 떨리겠는데요 팬들은? 대면으로 물론 뮤지컬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 같이 엑소 멤버들이랑 만나는 거는 2년 넘었죠. 아! 그쵸. 저는 2년 넘었어요 진짜. 아! 그쵸. 엄청 오래됐죠. 저도 사실 제 팬분들은 뮤지컬 말고는 안 만난 지 한 2년 돼가는 것 같아요. 2, 3년? 그러니까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 사실 뭐 만나면 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또 더 죄송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합니다. 저도. 아! 예. 이게 아! 그래서 거기서는 뭐 어떤 걸 하나요? 어! 거기서는 이제 사실 팬 미팅 같은 느낌이라서 이제 팬분들과 재밌는 얘기하고 뭐 또 저희 뭐 가창도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게임도 멤버들끼리 또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주전 문자가 하나 더 왔네요. 배현주님. 실버타운 같이 가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답변해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어... 실버타운이 어딨더라? 아! 이게 지금 노력한 거군요. 아... 어딨더라? 아... 약속했죠? 약속했어요? 네. 약속했습니다. 아! 그럼요. 아! 죄송한데 우리 수호 선배님이 얼굴이 저렇게 분홍빛으로 물든 거 제가 오! 진짜 빨개졌네. 네. 처음 봅니다. 확실히 주전멘트를 못 버티시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한 그 주전멘트 제가 잘 조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부에서는 그동안 수호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TMI 질문들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나요? 무슨 꿈을 꿨나요? 등등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당연히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여러분의 질문을 퀴즈로도 만들어서 풀어볼 거니까 끝까지 포커스 집중해 주세요. 포커스. 오늘 TMI 토크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소 씨의 TMI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나요? 오늘 TMI 오늘 TMI 아까 라이브 하셨잖아요. 아 예예예. 팬분들과 아 팬분들과 아까 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네네. TMI? 거의 끝나고 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편지를 팬분들이 주셨는데 아 이거 어떻게 보면 TMI 아닌가? TMI에요? 되게 이거 그죠? 이게 편지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사실 방송이 더 길고 그리고 마지막에 읽고 감사합니다 뭐 지금 끝내는 거였는데 읽다가 중단했어요 제가. 아 너무 슬퍼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음원 공개 전이라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 스태프들도 괜찮다고 그냥 끊으셔도 된다고 어차피 뭐 어차피 라이브라서 끊고 그리고 좀 끝나고 또 그걸 읽어보고 약간 눈물이 좀 났었던 네. 눈물의 TMI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 영스트릿은 즐겁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수호씨에게 궁금한 것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는요. 수호씨의 모닝스타 수호씨의 모닝스타 듣고 왔습니다. 역시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호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받아 봤는데요. 쭉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김수현님.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있나요? 뭐 개인시간 놀 때도 그런 거잖아요. 뭐 뭐 아무거나 뻔할 수 있지만 이어폰이죠. 아 그죠. 이어폰이죠. 그리고 특히 요즘 최근에 음반 작업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이제 제가 어 듣고 약간 이거 사운드 뭐 볼륨 올려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고 또 30분 1시간 있다가 바로 또 들어보고 바로 모니터하고 아 약간 이거 너무 커졌는데 이거 어디서 죽이고 뭐 이렇게 해줘. 아 이거 근데 진짜 공감가 뭔지 알아요. 작업을 하고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들으면은 잘 안 들리는거죠. 아 있어요 있어요. 좀 노이즈캔슬링 되는 걸로 그래서 바로바로 들려고 뭐 헬스할 때나 아무 때나 이제 계속 갖고 다니죠. 아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 놀러 나갔을 때도 계속 갖고 다니죠. 아 완전 공감되네요. 요거는. 맞습니다. 7969님. 네. 수호님은 요새 고민이 있나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을 헤쳐나가는 팁이 있다면? 어. 팁 알려주세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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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은 고민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앨범 나와서 고민이 없어요. 아. 진짜 최대 고민이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가사 이거 이가 좋나 저게 좋나. 진짜 선택과 고민의 연속이었어요. 아. 아. 그러면 이분이 보내주신 거를 살짝 꺾으면 만약에 점심을 먹는다. 아. 그런 거. 네. 일상생활을 살아가며 점심을 먹었을 때. 아. 오늘. 아. 어제 내가 칼국수를 먹었는데. 아. 그럼. 좀 니글니글한데 점심에 뭐 먹지? 살짝 요런 일상생활의 수많은. 팁. 그런 팁. 어. 뭔가. 좀. 아. 저 이런 건 잘 고민 안하는데. 어. 그냥. 끌리는 거. 그냥 끌리는 거. 그때그때. 오늘 뭐 드셨어요? 저 오늘 아침에 함박스테이크. 어. 아침부터 함박스테이크를 드셨어요? 근데 이게 좀 그거예요. 언리미티드로 이제. 운동할 때 먹는? 그런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아. 뭔지 알아요. 저도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뭔지 알아요. 아까 전에 저녁으로는 큐브스테이크 덮밥 먹고. 약간. 아. 뜯어서 이거 하는 거. 규지. 좀. 고기 위주의 좀. 밥을 좀. 이해하네요. 사실 그래서 먹는 고민은 또 안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팁은 고민을 안하면 된다. 엄청난 팁입니다. 한혜민님. 숙소, 부엌, 테이블 다 깨졌던데 언제 바꿔요? 다칠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소리죠? 아. 제가 좀. 그. 방송에서. 요리하는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네네. 테이블이 깨져 있었어요. 아. 그. 대리석이었는데. 부엌이. 언제 바꿔요? 근데 이게 사실. 바꿀 수가 없죠. 그게. 뭐. 돈이 좀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리석이란 걸 듣자마자. 저는 계산을 했어요. 벌써. 이게 왜냐면 대리석은 전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왜 깨진 건 아마 이게 뜨거운 거 올려놔서. 아. 열 때문에. 아. 그리고 사실 다칠 것 같다. 금이 살짝 간 거예요. 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막 박살이 나가지고 막 베이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찌직? 찌직해서 이렇게 좀 지진나듯이 딱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혜민님. 네. 패셔니스타 줌면 오빠 저 내일 어떤 옷 입을지 추천해주세요. 이건. 아. 이거는 잠시만요.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잠시만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아니. 뭐. 저 정말 죄송한데. 뭐 좋아하시는. 청바지 치마 뭐 이런 어디 가시는지. 네. 그니까요. 사실 무슨 날인지도 중요하고. 네. 어디 가시는지. 내일 어떤 옷 입을지요. 네. 내일 무슨 요리. 아. 요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고. 화요일. 화요일이고 내일 날씨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날이니까. 네. 노란색 옷. 노란색 옷. 노란색 옷 입으세요. 화사하게. 화사하게. 여봄이니까. 네. 햇빛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제 앨범도 약간 노란색 느낌이.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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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0... 0506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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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0506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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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0506님. 0506님. 차 위주로 많이 마시고. 아. 어. 카모마일 차가. 카모마일 차. 네. 좀. 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3시간 정도 마시면. 따따해지고. 잠이 잘 와요. 이건 진짜. 팁이네요. 확실한 팁입니다.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한아름님. 줌면이도 포땡몬빵 먹어봤나요? 엄청 유명한거죠 지금. 엄청 유명한데. 저는 일단 좀 유행을 따라하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허니 옛날에 허니버터 이것도. 아. 뭔지 알죠. 사실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먹었고. 물론 이게 자존심이라고 해나? 뭐 이런걸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타고 싶지 않아? 타고 싶지 않은? 아. 근데 포켓몬빵. 물론. 어. 포땡몬빵. 포땡몬빵. 너무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긴 해서. 그 초코를 사실 좋아하긴 했었어요. 아. 맛있죠. 근데 요즘 거의 5천원에서 만원까지 리셀가를 붙여서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이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근데 그거 그정도는 아니야. 네. 그정도는 아니야. 카메라를 보고 그냥 그정도는 아니야. 진짜 기다리시면 여러분 곧 많이 풀릴거에요. 좀만 기다리세요. 와. 이거. 제 팬들한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비슷하네. 어차피 이거. 많이 풀릴거야. 시간이 지나면 풀려. 걱정하지마. 그 돈으로 일단 지금 집 앞에 있는 유명한 베이커리 가서 빵 드세요. 비싸. 그것도 충분히. 막 이태리 베이커리 이런거 드세요. 좋습니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퀴즈로 맞춰볼겁니다. 문자 내용이 퀴즈고 소씨의 답변이 정답이 되는 형식이겠죠. 과연 어떤 문자가 뽑혔는지 만나볼까요? 9306님 오늘 새알범 듣고 제일 먼저 연락온 사람 알려주세요. 와. 야 이거는 이 문자에 대한 수호씨의 대답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아 예.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 네. 뭐 사실 뭐 친구일 수도 있는건데 이름 모를 수도 있는거죠. 친구인데 어떤 누군지 모를 수 있는거니까. 그죠 그죠. 특히 일반인 친구시면. 아 일반인. 일반인 친구시면은 팬분들이 못 맞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높죠. 어 솔직히 동시다발적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어 그래도 거의 동시다발적인데 그중에 거의 제일 먼저 보내주신 연예인분이 한 명. 아 연예인분이 한 분 딱 계시는군요.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분인가요? 모두 알고 있고. 저랑. 저랑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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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라고 하면. 선배님들도 계시고. 후배님들도 계시고. 아니 다른 회사분들도 계시니까. 좀. 조금 더. 줄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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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 연예인. 와 잠시만요. 너무 많은데 아직 이것도 많아요? 아 아니에요. 일단 거기까지만. 여기까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도. 물론 이제. 웬디랑도 친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되게. 그거예요. 좁아요. 아. 친한 사람이 좁아요. 친한 사람이 좁아요. 친한 사람이 좁아요. 아. 알만하신 분들이구나.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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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이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립싱크를 너무 잘하시는데요. 웬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보라를 보시는 지금 엑셀분들은 너무 귀여워서 아마 클립을 땄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SM 연예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네. 지금 저도 몰라요. 퀴즈 문자는 오늘 새 앨범 듣고 제일 먼저 연락 온 사람 알려주세요 입니다. 소시? 답변해주세요. 샤이니의 민호였습니다. 샤이니 선배님들의 샤이니 선배님의 민호 선배님. 네. 내용이 뭐였나요? 아 부끄러운데 쭈메 쭈메 라이 쭈메 라이 락커 됐네 이렇게 왔어요. 단 두자. 쭈메 라이 락커 됐네 키키 이렇게 보냈어요. 쭈메 라이 락커 됐네 키키. 쭈메 라이가 뭔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야 키키 하니까 형 멋있다 키키 이렇게 했는데 좋네요. 어쨌든 간에 쭈메 라이는 이제 같이 헬스를 배우고 PT를 하는데 트레이너 형이 쭈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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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옷 해칭처럼 헬스장에서 쭈메 라이 쭈메 라이 이렇게 쭈메 라이?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가 나는 그게 뭐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막 처음 듣고 야 쭈메 라이가 뭐야 그러니까 민호가 항상 이상한 데 꽂혀가지고 그거부터 막 쭈메 라이 쭈메 라이 막 이러면서 계속 계속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니 너무 너무 찰져요. 쭈메 라이 쭈메 사실상 선배님 이름을 막 부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죄송스럽지만 쭈메 라이 쭈메 라이가 너무 찰지네요. 조금만 더 부르겠습니다. 쭈메 라이. 저 할게요. 발음 좋은데.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나면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수호 선배님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웬디씨와 함께하지 못한 건 너무 아쉽지만 진혁씨를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은 분이시고 첫 라디오 스케줄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텐션 좋게 저를 이끌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첫 스케줄 함께해 준 우리 엑스레일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 마음을 담은 크레이수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그리고 웬디가 혹시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면 이제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스가 아니죠. 이스가 아니지. 깜짝 놀랐네. 가만히 있다가 흠짓했어요. 진혁씨가 너무 잘해가지고 완디 보고있나? 완디 내가 이정도라고 웬디가 돌아온다면 돌아오면 돌아오면 제가 제 앨범 홍보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오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약속하고 가시는 거죠? 당연하죠. 약속곡 지킨 스타일 역시 선배님은 의리도 넘치시고 멋짐도 뿜뿜하시고 최고입니다. 저는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수호씨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혁씨 감사합니다. 3부 끝곡은 수호의 이리온 듣고 오겠습니다.